음.. 저랑은 정말 안 맞는 거 같은데 아 근데 라면 뭐.. 어떠세요? 아 네 안에 졌길래 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일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로 집에 가고 싶어요 아 너무 아쉽다 배웠거든요 배우면서 아 이게 원투가 막 엄청 멀리 던지는 그런 낚시가 저는 그니까 엄청 멀리 던져야 되는 건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갯바위 앞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그런 걸 잡아도